빵쟁이님 안녕하세요 만났군요 빵쟁이님 곧 승단이실 것 같은데 저만큼 염승이 쌓이셨으면 클라우디오 클라우디오 스모크 시가렛 리얼리 저 슬카이 깔끔하게 진짜 너무 깔끔하게 잘 들어갔죠 로하 안되네 퍼스리 샤프 카운터 좋아요 밟고 안되네 퍼스리가 확정 매크로야 매크로야 행신 한끼 안되구요 나이스 실패 톡 샤프는 쓴게 아니었는데 샤프 차스카 완투가 확장이죠 이제 헐 헐 요즘에 마이너스 4 상황에서 손을 내미는게 대세인건가요? 아 나이스 시작은 좋다 헐 따닥소드가 왜 못잡지 뭐지 상단에 피해 걸렸나 헐 헐 호아 뚜아 왓츠업 사망 호밍기 나이스 아 캐디 안보이죠 포스리가 확정 매크로 다행이죠 캡터스 좋아요 아니야 망했어 카운터 뭐옷? 왓츠업 아니군요 손도 좋아 아하 망했죠 음 안되네 나이스 재수가 좋네요 저 스카이 쐈는데 저 스카이 좋았다 로하2 매크로 안되네 실패 설마 이 도트피를 남기고 짠손 안되는군요 아 망했어 아하 아하 나이스 어미 ㅇ 뭐 길살기 나이스 암 음 으음 오 나이스 차스카이 벽걸이 여긴가 나이스 앉아 앉지 않네요 왜죠 망했어 로하2 매크로야 왼자색은 전 커맨더로 으로만 써야지 초스카이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신기술 처음 봤네 빰 아프죠 망했어 어 카운트였네요 다행이죠 운이 좋군 하단 안되는군요 로하 빰 카운트였죠 바보단 초스카이 왜 안나감 네네 초스카이는 전 커맨더로만 왠자색은 전 커맨더로 밖에 안나가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양잡기 짜잔 음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그게 딱 파워크래쉬 안걸려주네 커맨더 히스토리 켜시구요 나이스 카운터 헐 멱크 차스카이 멱크 자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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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운 프론트 다운 프론트 포 나이스 나이스 양잡기 레이지 온 4 4 3 매크로야 로 메모리 굿바이 1,2 실패했지만 뭐 딱히 관계는 없죠 아 캐디 안보이죠 4 3 푸싱 하단 카운터 나이스 왜? 왜죠? 캡터스 좋아요 로하 꽝 캬 안되네 에이미어 뽀때르 공디 팡팡 로하 로하 캡터스 좋아요 에이 양은 안되는구나 터스리 투 쇼 헐 헐 바디루 뢰루 여러개 퀘 퀘 자막 퀘 퀘 해완 조 했어 말 음 클라가 마이너스 2죠. 그런거 같더라구요. 승단 이번에 뜰거같은데? 안뜨나? 아아... 두판. 계속 오버포인트 먹고있네. 카운터 아프죠? 죽고 퍼펙트. 원잽. 왜 원잽 안됨? 샤플 원투 풀 슈 돌. 실패. 완전 개선이잖아. 반 시기횡신. 아 시기횡신. 그러면은 죽고. 차스카이. 시작은 좋아요. 안되네. 렉크 실패. 헐 보고 썼어? 그걸? 보고 쓴다구요? 개물개물. 에이앙 실패. 로화 빠밤 톡. 안되네. 나이스. 끝났죠? 궁디팡팡. 굿바이. 침착하기에 들케 잘해줬죠? 렉크 실패. 횡신. 어퍼. 쓰다가. 망함. 아 클라 포슬이 보고 써져요. 어... 신기하네요. 카운터. 나이스. 샤프 안되고. 푸싱. 로화 투. 짬발. 아니야. 짬발 안썼어. 그게 아니야. 매크로야. 투. 로화 투. 밟고. 호밍이 안되죠. 대박. 망했어. 머하니? 허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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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왓 섭! 아니군요. 하단. 카운터! 크으으으으... 아깝다. 콕 한 발 상단인건 알지만은 너무 오랫동안 중단위인 시대에 살아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집중 집중 왼허퍼 안나갔고 원투 원투 나이스 커트 이런 미들미들 나이스였는데 뭔가 조금 아쉽다 헐 헐 아 풀었는데 로하 투 빰빰 꽝 컴보 잘 때렸는데 뭐니 아니 왜 아니 그게 왜 안맞아 헥터스 좋아요 2타? 1타나지만 2타 확정이에요 신기하네 왜 저렇게 됐지 앉아 야아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헔 이러지 마세요 뭐하냐 죽고 아 포인트 시 2타 확정이에요 아 그런거군요 아 아 이거 너무 아깝게 놓친 게임들이라서 아 맞네 2타가 그냥 확정이네 아 헐 저게 안 닿아 오케이 아프다 좀 고만하세요 고만 고만 죽고 오 우와 어셋 음 퍽3가 퍽통댁키로 바뀌었구나 테킹 테카셋의 꿈은 잠깐 꿨다가 저물어서 가고 있는 중이죠 횡신허퍼 나이스 횡신허퍼 했는데 그냥 어퍼가 나갔네 게이득 빠밤 레버가 별로일 땐 이런 부분이 좋네요 와 저거를 횡신허퍼를 할 그럴 시간이 된단 말이죠 충격 굿바이 굿바이 나는 왜 이렇게 무빙을 못하나 카운터 웬일 양잡기 안되는군요 뭐하니? 뭐하냐 손 꼬인다 죽고 죽고 푸싱 오 푸싱이 반시교 행보로 피해져 쳐맞았네 아 아 이거 끝난건데 아깝잖아 너무 죽고 오 저거 방금 마무리된 기술 2타 하단으로 피해지나요? 아 횡신으로 대박 아니 어떻게 저렇게 꼬라입는 클라로 이렇게 열심히 잘하시는거죠? 하 어렵다 공디팡팡 같은 소리하고 있다 정신 못찾을 때 한 번에 확 몰아쳤어야 했는데 비밀 프로장 너마스 이럴 무슨 좋았다 음 나랑 나랑 아 1 싸우 자 슬카이 샹키님 어서오세요 망했어 매크 로 야 빰 왓쌉 바보다 더 빨리 흘렸어야 했는데 망했어요 11일 캐 나이스 양잡기 잘 풀어주고요 내장 뽑히고 원 뒷무릎 빰빰 허 진짜 아프게 때린다 푸 거기서 커킹 무엇 아 너무 일방적인데 게임이 카운터 와 쩔어 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저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아아아아 안 걸리네 잠깐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태가시 가는 꿈이요 크라아잉 크라아잉 미 칠 거 까 까 까 나는 혼자서 승단 뜨셨네요 왜 이렇게 화랑 잘 잡긴요 오랫동안 잡아오셨으니까요 어썹 컴보 진짜 알차게 때리신죠 컴보 진짜 알차게 때리신죠 매크로야 안 되네 굿바이 음 아까는 제가 4연승 했었어요 디젠 아니지만요 우와 그걸 안 자요? 걔가 따닥까지 썼는데 상단에 퓨벗 푸싱 원 포스리 포 풀 밟고 호밍이 안되네 불 달려있나 지금? 뭐하냐? 짠손 나이스 과학선생님 데리고 와야죠 안되네 로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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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슈 톨스다가ek 혼나구요 노 Nich 아니야 이게 확장이구나 여기까지 죽고 스읍 너무 안일했다 늦었죠. 2탄 확장이죠. 나이스. 로하 잘 흘려주고요. 이대로 보내드리긴 조금 뭔가 아쉽다. 그죠? 죄송합니다. 포스리. 포스리. 원투. 매크. 또앗. 아닌가요? 매크로야. 굿바이. 과학선생님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부장님. 내 손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여기서부터 지금 6연승 해야되는거죠? 아 5연승 해야되는거죠? 5연승 해야되는거죠? 안 잤는데? 양 잡기. 그걸 어떻게 푸시는거죠? 양 잡기. 그거를 어떻게 푸시는거죠? 원투. 미들 미들. 헤헤. 굿바이. 음.. 엑시던트 나이스 커트 로화2 빰빰 저거 피할 공간이 있니? 있었던가? 실패 캡터스 안되는군요 캡터스 나이스 그래 밟고 굿바이 음.. 현재까지 흐르면 좋아요 2타 카운터죠 공중에서 받았네요 다행이죠 짜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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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게 하나도 없어 포3가 확정 푸싱 양잡기 빰 끝났죠 굿바이 세이브 더 레시피 어? 어허 굿바이 베스트 활왕 높 아임나트 아임나트 갱신허퍼 쩔었다 완전 좋아 따단 톡 이제는 양수원 푸시게 앉으셨네요 택각 가지야 아직 없는게 굿 안되는데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네요 4장 뽑히고 아 다행이죠 아니야 로화2 툭 툭툭 죽고 망했어 니클을 진짜 미치도록 깔아야겠는데 카운터 푸싱 안썼는데 제스 쩔어요 아니야 미안해요 그게 아니고 빵쟁이님 잠깐만요 좀 진정을 해보세요 맥크 슈 아니야 뭐하니? 아 바보 맥크 샤스카 자 죽고 아니 그게 왜 안 맞아 미친 게이머 아 슈 돌 깔았는데 안되네요 슈 슈 카운터 나이스 원투 풀퍼 포밍기 안되죠 샤스카 슈 돌 걸 레이지가 레이지가 온 빠밤 밟고 택 택 택 택 안되네요 로하 아 스볼 발동이 왜 안되지 네 번너클 카운터 나면 거의 붕꽃만큼 나갈거에요 아 흘려볼걸 왜 그랬지 벽이 없어지는게 좀 크다 메이비 그래도 이런 데서도 경계할수 있어야되죠 다 제가 못난 탓입니다 횡신어퍼 그걸 어떻게 막죠 아 개인영식 개개였죠 헐 그 2타 나오면 관계없이 소속심리가 없구나 카운터 맞구 사망할뻔 매크 매크 아 안되네 짬바람 한번 더 쓸걸 아 망했어요 아 완전 퍼픔같은 공갱력 좋았네요 원2 실패 포풀 발목 툭 꽝! 안되는구나 좌스카이 거기서 왜 앉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한번만 더 앉아주세요 굿바이 멋지다 고맙습니다 원투 원투 아니 아니 원투가 저렇게 나가면 어떡해 하단 아니 그걸 막아요 로하 꽝 툭툭 원투 툭툭 엎어 안되네 11프레임 15프레임 아 저거 막히고 나면 얼만거지 그러면 죽고 멋지다 마사루 아니다 이 하라다상아 엎 영까악이란다 뭐래요 로하 투 빰빰 포플 툭 안되네 슈 돌 어퍼 뭐하니? 버튼을 좀 누르던가 해야지 매크로야 좀 잘하자 흐읐 와우 쩔어 와 축하 드려 실비님 와 약사복구 짝짝짝짝짝짝 흐음 흐음 무슨 뜻이에요 저게? 잘 모르겠네 문장이 너무 길다 The second stage is the is advanced because no war 원잽은 시계방향 회신으로 피해지죠 안되네 괜히 없이 그냥 버스틸을 썼죠 방금 포스리였으면 카운트 안 썼습니다 아하니 포스리 왜이렇게 느려보이지 빰빰 쾅 화장창 트루다운 톡 아니 자체 후딜 퐁 죽고 계속 왜 프레임 드랍이 잠깐씩 발생되지 별록에 포맹기 나이스 좋았구요 꽝 포플 원투 툭 빰 안되네 로 방금 프레임 드랍 좀 치명적이었는데 방금 끌컥킹 뭣? 샤프 호밍기 죄송합니다 뭐하는구 어디가니 죽고 이게 게임이냐? 이게 게임이냐? 워쌉 추워가죠 빵쟁이님은 너무 강력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는 순간에도 뭔가 약간의 실수를 해주시진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음 로화 톡 빰 톡 죄송합니다 백댓시 속도 싫어 죽어가는 중 빰 왓쌉 나이스 거의 마지막이죠 이제 저レ 퍽 숙고 축하드립니다 툭갓 툭 구 ஒ 감사합니다.